안녕하세요! 멜론 회원 여러분! 저희가 첫 데뷔 앨범을 가지고 드디어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네,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Girls Girls Girls로 박진영 PD님께서 직접 작곡 작사하신 JYP 스타일의 힙합곡입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갓세븐에 날아다니는 멋진 퍼포먼스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 타이틀곡을 더 재미있게 들으시려면 음악과 함께 저희 퍼포먼스를 꼭 보셔야 하는데요. 네, 재미있는 퍼포먼스 안무를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. 2014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룹이 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. 꼭 지켜봐주시고요. 네, 앞으로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갓세븐! 감사합니다!